안녕하세요. 재봉입니다. 오늘도 간단한 프랑스어 표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름하여 심플심플 프랑스어.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요. 예기치 못한 대답이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주는 표현인데요. 우리말로 표현하면 음... 아 그래? 정말? 이렇게 해석 가능해요. 프랑스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? 아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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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? 정말? 정말이라는 프랑스어 표현은 또 다른 말이 있지만 이 아봉에도 약간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그만둔대요. 나 회사 그만둘 거야. 그럼 아 그래? 왜? 아봉? 부코아? 보통 아봉? 아 그래? 이런 단어 뒤에는 항상 부코아? 왜? 이 단어도 같이 따라오니까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설명란에 부코아 단어 적어놓을게요.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나 이제 밀가루 안 먹을 거야. 흰색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. 아봉? 아 그래? 부코아? 왜? 또? 누구 누구 결혼한대? 아봉? 진짜?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주는 표현으로 아봉? 이라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. 오늘 표현도 정말 쉬웠죠?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표현 가지고 올게요. Au revoir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